세찬 씨, 뭐 하시게요? 지수 씨요. 지수 씨요. 아니요, 지수 씨요. 마지막 지수 형. 자, 출발. 지수 잘해줘라. 세찬 씨. 아니, 근데 지수 씨가 거기인지, 지금 여긴지.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약간. 지수 씨. 헷갈려요, 둘 중에. 근데 너무 헷갈린다. 아, 저 계곡에서 사실은. 저, 계곡은 아닌 것 같은데. 지수. 자, 지수.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색. 하늘색. 뭐야. 아, 표예진 씨. 어. 형님. 그래도 이게. 보고 말라고? 아, 빛빛어. 예진 씨, 예진 씨. 아니. 바쁘신데. 표예진 씨, 오늘 어떻게 오셨대? 아, 저 하나만. 아, 그래. 아, 저게, 근데. 아니. 아니, 저, 저,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예진 씨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야, 게스트 상태 누구 세우가 뭐야? 아니, 지금. 표예진 씨. 야, 현실레이션 괜찮아. 아니, 저. 누구 세우라고 하면 어떡해. 어. 김비서. 김비서. 아니, 지금 김비서 때문에. 김비서. 김비서.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자, 이번에는 4번이 접니다. 아, 4번이에요? 5번이 누구죠? 오케이. 저입니다. 국종이에요? 야, 알아서 저기 가요. 아니, 제가. 가라고요. 아, 형은 소민이랑 이렇게 제일 빛나요. 아니. 아, 그건 그래. 제가 왜 소민이랑 이렇게. 제일 빛나서 그래요. 배석이 형. 일하자, 일. 얘는. 여기는 누가 봤던 전소민이에요. 야, 그럼 막 뛰어다녀. 우리가 스톱할 때 그때 멈추는 걸로 해. 막 뛰어다녀. 좋다.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없는데 왜 갔다. 뛰어. 뛰어. 왔다 갔다. 오케이, 좋아. 재밌겠다. 대신 눈 감고 있을게. 나도 재미를 위해서. 파트너 선정이 뭔가 긴장감을 위해서. 막 뛰다가. 좋아요. 막 뛰다가. 하아가 스톱해. 오케이, 오케이. 하아가 스톱해. 대신 눈 감을게요. 오케이. 하아가 스톱해. 스톱을 하시는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시작. 잠깐만요. 잠시만요. 만약에 어디. 싸우. 만약에 어디. 싸우. 하아. 하아. 아니요. 왜요. 싸우. 하아. 아니요. 왜요. 왜요. 아니, 본인 눈은 없겠네. 왜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달려. 그거면 다 와 봐 있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진짜 왜요. 아, 뒤돌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럼 제대로 다시 한 번 해. 알았어, 알았어. 뒤돌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형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스톱할 때 내가 스톱할게요. 그럼 여기서 하라는 얘기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작. 어, 오른발. 왼. 오. 왼. 오. 왼. 나랑 같이 뛰면 안 돼. 오. 왼. 왼. 나랑 같이 뛰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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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가르쳐준거구만. 아니, 안 가르쳐준거구만. 제가 뛴거에요. 형이 하고 싶은데, 하세요. 이거 좀 무가운데. 한 번 할게요. 그죠? 일단 룰은 룰대로. 그죠, 그죠. 네. 자, 이번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자, 노란색! 자, 노란색입니다. 아무도 누나요? 은정 씨!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뒤에서 들었는데 누가 김미연 선배님이라고 얘가 그랬어요.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그랬어요. 화를 좀 가라앉히세요. 조국 씨, 5번. 아, 저요? 알겠습니다. 진짜 생각 잘하는구나. 아, 저 친구가 진짜 축하해! 지수다, 지수.